국회도! 일어나! 내 말 안 들려! 내 말 안 들려! 시키야 일어나! 내 말 안 들려! 이리 와! 이리 와! 뭐? 어떡해! 야 이 새끼야 총 안 버려! 당신 미쳤어?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일단 총분도 버려 제발! 제발 좀 버려! 닥쳐! 빨리 순영이 데려와! 순영이 데려와! 순영이! 그래! 순영이 지금 오고 있어! 그러니까 총분도 버려 이 새끼야! 빨리 순영이 데려와! 그럼 이 새끼 죽이고 너도 죽여! 빨리 데려와! 이 오빠! 당신 여자 내가 데려오겠다고! 그러니까 일단 총 치우고! 어딘지 얘기부터 해! 어디신가? 딴 놈하고 결혼하셔야죠! 니가 부스 같아 너와? 너도 내가 웃을지!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두신! 왜 살려놨어 이 새끼야! 죄송해요! 은은이 과연 는 냐